하루 48만 명이 탑승하는 지하철 9호선. 출근시간 혼잡도 233%로 지옥철 1위에 꼽힙니다. 서시가 이러한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8월 말부터 차량을 늘려 운행합니다. 현재 4량을 묶어 한 편성으로 운행하고 있는 9호선에 4편성을 먼저 추가하고 10월 말에 같은 양의 차량을 더 투입합니다. 다만 당장 다음 달에 차량이 추가된다고 해도 배차 간격을 줄이기 힘들어 혼잡도가 눈에 띄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마지막 역인 종합운동장역에서 회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노선 운영 전체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. 차량 기지가 연결된 종점이 아니다 보니 다른 호선에 비해 회차가 어려운 상황. 이에 서울시는 내년부터는 6량을 한 편성으로 만들어 혼잡도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9호선 3단계 개통 예정인 2018년 말에는 6량을 한 편성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. TBS 류밀희입니다.